대화의 연극을 하고자 네, 반갑습니다. 지휘 중기 덕분에 웃기다. 감사합니다. 하나만 하고 싶었으면? 지휘이네. 알겠습니다. 오늘 또 다시 한 번 과제 프로그램을 도와줘서 기분이 좋고 영광이고 이제 제가 앞선 두 대회 좀 좋지 않은 성적으로 왔었는데 이번에는 꼭 금메달 미국에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. 제가 뭐 해줄 게 있나요? 지찬이한테. 가서 지찬이 잘 되고 길 잃지 않게 제가 잘 못 필요할 생각입니다. 고맙습니다. 지기네. 잘한다. 나이스 바팅. 좋았어. 좋았어. 팬들이 이 영상에 대한 지원을 좋아해요. 오늘 여러분이 저희가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오늘 쉬고 한 날 생리하게 되어서 너무 기분 좋고 그리고 오늘 실제로 오진우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다시 부활한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약간 울컥했습니다. 승리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파이팅해 주십시오. 삼성라이언즈 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사투리인 줄 모르는데. 와 죽이네. 네. 저랑 사투리 되나요? 아니. 저랑 사투리인 거야. 아 아따 오죽은다. 뭐야? 그러네. 지기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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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투리 잘 못해요. 사투리 몇 번 쓴대요? 아 이랬죠. 와 지기네. 다 했죠. 저도 이거 하려고 했는데. 제주 사투리요? 어 없는데. 서울말이랑 비슷한데. 아 그거는 이거 오늘의 승리로는 그 사투리는 없고 오늘 이거 할 줄 알아. 오늘의 승리로는 사투리 지기네. 지기네. 살아있네. 살아있네. 1층에. 오. 사투리. 사투리로. 지기네. 아 근데 오늘 진짜 그 표현을 떠나가지고 오늘 주저나가서 팬들 투스케치 할 때 하는 거 보면서 와 진짜 좀 울컥할 정도로 와 좀 너무 기뻤어요. 이렇게 정말 야구를 많이 사랑해주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찌기네. 오. 찌기네. 사투리. 가자. 사투리. 얘 뭐 와서 삼성 와서 들었다. 사투리. 사투리 중에 제대기. 아세요. 그 타절이 아 네. 아 네. 아 네. 아 네. 아 네. 아 네. 사투리. 와. 와. 사투리로 갈까요? 오늘 만원 관중이었잖아요. 어땠을까요? 아. 기분 좋았어요. 하하하하 볼기 지금 다 멋있어. 맞잖아요. 칠 줄 몰랐는데 한중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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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정아 진짜. 찌기네. 네. 찌기네. 신고. 화이팅. 와 살아있네. 찌기네. 예. 여기 от을지. 하하하. 하하하하 나 한 번 따라갈게요. 미로? 사진 까먹는데? 예? 뭐라고 해야해? 저도 오늘 벚꽃놀이 보시다가 늦으신 건가요? 네 어땠어요? 벚꽃놀이? 저도 운영이시던데요 저희 힐링됐어요 오늘 되게 벚꽃놀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돼서... 오... 죄송합니다 오... 네 네 고맙습니다 세트리 그때 잘 몰라요 오... 직이네 살아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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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. 오.. 오...? 오... spaces... 오... 조건 감사합니다.